구입한 효수액을 들고 건물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언제 들어갔는지 효수액 병 안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. 무심코 효수액 병을 상온에 둔 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효수액 병 안에 든 벌레가 마치 박제된 듯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.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날 이게 가능할까요? 벌레가 든 효수액 병을 들고 미생물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원천 높기 때문에 당 함량의 10% 이하의 제품 속에서 이런 벌레가 들어갔다면 이런 더운 여름 같으면 한 달 되면 거의 분해되어 버려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했을 겁니다. 정말 설탕의 농도 때문에 벌레가 썩지 않은 걸까요? 물, 5%의 설탕물, 그리고 효수액 농도와 비슷한 50%의 설탕물에 돼지고기를 넣고 상온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일주일 뒤 50%의 설탕물을 제외하고 물이 뿌옇게 흐려지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. 그렇다면 고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? 고기를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. 육질이 물렁물렁하게 됩니다. 이건 아직까지 육질이 단단, 아주 단단한 걸 보면 흐물흐물하게 변한 고기에 비해 50%의 설탕물에 들어있었던 고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당에 의해서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절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정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미생물이 생략을 못하는 환경에서 발효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노벨산감입니다. 50% 이상 된 1대 1의 설탕 속에 들어가게 된 미생물 자체도 삼투압 때문에 미생물 몸에 있는 물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서 미생물을 죽어버리게 되겠죠. 그렇다면 효소액은 설탕의 농도가 높아서 미생물도 살 수 없고 발효도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요? 10가지의 효소액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 결과 효모균 수는 모두 0. 살아있는 미생물과 유산균의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. 요구르트다, 젓갈이다,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10의 6승, 그러니까 100만 정도는 들어 있거든요, 대부분. 그러니까 발효가 그 정도가 돼야지 미생물들이 충분히 자라면서 자기들의 어떤 성분들을 변화시키는데 효모나 유산균 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봐서는 유익한 발효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유산균의 경우 같은 100ml의 요구르트에는 천만 마리, 막걸리는 830만 마리, 그러나 효소액은 천만이 정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방침출액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절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보관의 방법인데 침출 보관의 방법인데 이걸 발효라고 표현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.